이 새끼 압추를 잡고 막아 야 이런식이지 아 이 날 인마 넓게 하겠는데 어? 넓게 하겠어 본문적으로 이걸 잡게 되는데 아 좀만 또 이렇게 낚시와서 저희도 지금 낚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? 네 이게 다 나오고 물어보네 날이 밑에서 한대요 연안에서 캐스팅해도 되겠다 저거 내려온 길이 있으면 저기서 하면 되겠네 이게 단 이름이 뭐예요? 관문대교였던가 그런거야 아 관문대교 네 그니까 이게 관문대교 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였고 띄워져 있는 거 네 아 띄워진다고 해서 여기가 관문대교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눈 관문대교 관문대교 지협에 관문대교 할 자로운거구나 네 못 찬거 같은데 그러게 난 그냥 못 찬거 같은데 어우 우리 동네같애 야 차부터 무조건 나오겠다 여기 어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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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찍어볼까 어 아 전장님 B 하며 아 전장님 B도 안 했는데 어 저기 간문교 전문교 역시나 욕 부끄럽 아까부터 크림카 못잡고 있는거에요 형 이쪽쯤 왔으니까 내리래요? 이렇게 식사는 남자랑은 소금을 주는 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여야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화전기 네 형아씨가 왜그래 둘까? 좀 흘러서 그런 거 같아 맞냐? 야, 맞냐고 족밥 장수 야, 거기 치고 나가잖아 아닌가? 침질을 했는데 야, 시야, 철수 철수야, 선배 야, 쳤어 나도 왔어, 왔어 야 나 왔다고요 컷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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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백이지? 야, 이거 놔줘야 돼? 그 사이즈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놔줬어 차라리 하이버에 큰 거면 안 되는데 야, 그러지 마 사이즈 좋네 야, 시야 자, 타이러버 뭐 켜고 사이즈 안 찍어주세요? 찍어줘 핸드폰 카메라에 돌리고 있잖아 기다려봐 야 형 조금더 크고 가신거 같애 와 이거 튀겨 먹으면 하겠다 진짜 사이즈 좋은거야? 형꺼 야 차장도 잡았어 야 아 진짜 왜이래 나한테 왜이러는거야 차리로 한번 바꿔야되나? 차장 빠졌어요? 야 순뱅이 크다 이거 너무 10마리이면 돼 아 짠치는데 아이 이쁘는 재밌네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나 이거 한 얼마 잡아야 아까 이거 잡은 것만 한거 아니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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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어? 아 우승 따가웠네 따가워야지 둘이 둘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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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넘 네넘 첫번째 날씨 네넘 네넘 나이스 아... 나 이거 뚫렸다고 진짜 안 뚫렸다 날씨 안에 안해 날씨가 안해 오우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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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나이스. 나이스. 예에에에에. 어? 먹잖아 이거 일단. 우와. 우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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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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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